오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시간이 지금 총선 시기에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오전입니다. 이제 영입위원회 발표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이철규원이네요. 네 이철규 의원은 전직 사무총장입니다.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 지난달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이 참패를 하면서 자진사퇴를 했었던 지도부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하지만 20일 만에 다시 내년 총선에 내세울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4월부터 인재영입 활동을 해와서 새로운 사람이 맡기에는 물리적 상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설명은 했는데요. 일단 세신과 통합을 약속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단 친윤 핵심 인사 재기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 내년 총선에서 영남의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왔다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시력 참모나 검사를 좀 인재영입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남 중진의원들의 험지 출마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 참모라든지 또 검사 출신을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 되어 돌아오는 걸 보니 사람이 없군 먹고 살만해졌나 생각하나 보군 역시 노답 이런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시키는 대로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개혁을 바라는 임무를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선거에 진다는 것은 다 안다. 우리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좀 반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박정하 대변인은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발전시킬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재영입위원회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영입을 하는 위원회가 곧 공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윤계가 공천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최고위는 혁신위가 제안한 이러한 건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포함이 됐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개 비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져서 1년 6개월까지 길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 여름 때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당 혁신에서 정리하고 당에서 결정을 한 바는 당시에 징계 결정은 합리적이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서 대화합 취지에 맞게 일종의 사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이면서 일단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로 귀결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고 있죠? 징계 취소해 주겠다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제명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더니 나를 제명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더니 이제 와서 또 징계 해제하냐 이런 취지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겠어요. 과하지옥 가랑이 밑을 기른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사자들은 애초에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계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면하듯이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이제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징계를 해제한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코 곱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혁신위의 1호 안건이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2호 안건의 방향이 인요한 위원장은 희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핵관들 서울 출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 좀 하면 어때요? 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최종 방침을 떠나서 그 전에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셈이 됐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혁신위의 2호 안건이 희생이라고 하는데 동일 지역구에 3번 연속 출마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안건들이 혁신위의 2호 안건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자 또 지금 뜨거운 게 김포시 서울 편입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 주민 편입해선 특별위원회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입법 절차로 지금 진행할 것 같아요. 네.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려는 기구를 국민의힘은 원래는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더 격상시켜서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에 논의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특위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장으로는 당초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 또 유력화에 거론이 됐는데요.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또 최종 발탁이 됐습니다. 멀리 있는데요. 서울까지 와서. 일단은 조경태 의원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이고 도시설계에 전문적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메가 서울 검토하는 특위위원장이 된 인선의 배경이라고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간 맞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 이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지하철 5호선부터 연장시켜야 된다. 필요하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거대한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극체제 메가시티라는 걸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극체제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광주 전남 이렇게 메가시티들을 전국에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역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결이다라는 얘기라고 선을 긋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에게 김포 편입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 밝혀라. 정확하게 얘기해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와중에 지난 9월에 조정원 시대전환 대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시대전환 합당 결의안을 곧 의결한다고요? 네. 지난 9월 21일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일단 전국위원회 시대전환이라는 이 당의 전국위원회가 11월 9일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국위를 진행을 해서 합당 결의안을 의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원 의원은 YTN 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자신은 변화 개혁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단순히 조정원 하나 꼬꼬지로 국민의힘에서 갖다 쓰기에는 제가 좀 까칠할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관련해서 어제 최종 판결이 나왔네요. 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경찰청장 등의 9명의 해경지휘부 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 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무죄가 지금 된 거네요. 참사 이후 5년 만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당시 지휘부 책임이 있는지 이게 법원에 다시 판단이 맡겨진 건데 결국 그때 쟁점은 뭐였습니까? 네. 일단 2014년 사고 직후에 해경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거셌지만 현장 지휘관 한 명만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정장이가 책임을 졌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 이유가 뭡니까? 네. 1심, 2심 때 무죄가 났던 이유는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의 거짓으로 교신을 하고 탈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경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주된 근거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이번에 대법원 또 같은 결론으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견성이거든요. 과실 사건에서 아니면 책임을 질려면 예견할 수 있느냐 또 회피할 수 있느냐인데 그 전제가 예견할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예견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지금 보기가 좀 어렸기 때문에 또 좀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5년 후에 재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거 수집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경비 정장 1명 처벌받고 지금 많은 건가요? 이렇게. 네.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해경 지휘부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경 지휘부의 참사 책임을 문화장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 참석한 유가족들 오늘부로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반발을 했네요. 네. 4.16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입장을 내고 오늘로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제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아픔을 준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런데 이에 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박희영 구청장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데 일단 논란이 된 것은 그 윗선에는 왜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았는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이 의문이 있어서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논의가 국회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혹시 세월호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경찰 수뇌부도 지금 이 세월호 참사 판결처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고 무전 내용이 잘 안 들렸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세월호 판결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전 서장 역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이대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야기인데요. 합병을 지금 해야 되는데 큰 고비를 좀 넘겼어요. 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을 했네요. 네. 이사회에서 그동안 격론을 벌여왔었는데요. 결국에는 5명 중에서 3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기권 1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왜 격론이 벌어졌냐면 화물사업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의 창출원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이었던 건데 이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일종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하지만 합병을 위해서는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사회의 다수 의견이 되면서 분리 매각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화물사업 매각이 EU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EU에서 지난 5월에 요구를 한 것이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쟁항공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사업을 매각함으로써 경쟁항공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EU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 아시안항공도 화물사업 분리매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간 인수합병인데 왜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승인을 필요로 할까요? 일단 항공영업이기도 하고 각 국가에 보면 어떤 독과점 요소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EU의 요구를 받는 것이 좀 중요해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EU에서는 독과점 요소 해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총 14개 나라인데 11개국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EU 빼고 남은 나라는 지금 미국 일본인데 이 두 나라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산넘어산이라고 하는 관측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항공사 인수합병의 까다로운 편이고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의 얘기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어하는 것에 의해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오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처럼 실패했죠. 그렇죠. 합병에 실패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소 비관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EU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또 이것을 참고해서 어지간하면 승인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 예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